같은 경우도 안 지도 한 4, 5개월밖에 안 됐어요. 어떻게 알았던 사람인데요? 기억이 안 나요. 어떻게 만납니다. 어떻게... 사람 마음은 편하시겠어요. 너무 마음이 장리되시는 거 아니에요? 네가 형을 믿고 한번 도와줘라. 이래서 통장을 만들어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시간이 조금 흘러갔는데 새벽 한 2시쯤에 집을 들이닥치더라고요. 인천광역수사대에서 나왔다고 조사받고 남편도 그때 놀랬을 거 아니에요? 엄청 놀랬죠. 인생 똑바로 정신 차려야겠다. 이런 생각 했을 거 아니에요? 그때 당시에 그랬어요. 지금부터 안 그래. 왜 그렇게 본인이 생각하셨나요? 누가 보고 부탁하면 왜 이렇게 딱 그 앞에서 거절을 못하는 것 같아요? 지금도 이렇게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몸에 명품을 막 두르고 다니는 정도의 잘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. 보일 때에도.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알면서도 저한테 이렇게 와갖고 부탁을 할 정도면 저 사람은 오죽이나 할까? 오죽이나 할까? 이런 생각을 하고요. 아니 오죽이나 할까가 아니라 거기에 돈 뺏어간 사람은 다 멋있었다면 차도 좋고. 네. 왜 웃어요? 아 웃지진 마요. 아이고. 엄마 수고하셔서 웃을 수도 굶고 있으니까. 네. 일단 이 부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아주 친하게 지내시는 분이 계십니다. 작년 이맘때 은하가 찾아와서 울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. 저도 그동안은 몰랐죠. 매달리더라고요. 지금 사는 게 너무 힘들다고. 옆에서 볼 때도 남편이 진짜 마음이 여려요? 거절을 못해요? 거절을 못해요. 난 말하면 그냥 웃고 이래요. 어느 정도로 착해요? 보신 게 있어요? 길 가다가도 강아지나 고양이 있으면 자기네도 진짜 먹을 게 없거든. 근데 집에 데리고 와서 키운다고. 지금 키우고 있어요? 네. 강아지하고 고양이. 사람도 살기 힘든데 지금. 애들 그... 아니 그러면 지금 갚아야 되는 빚이 남아있다고 그러는데 얼마 정도가 남아있어요? 대략 알기로는 한 1500 남아있는 것만. 많이 갚았어요. 지금도 갖고 있는 상황이 있어요. 어떻게 갚고 있어요? 지금 공사 현장에 페인트 일을 하고 있어요. 부인께서도 일하고 있고요? 네. 건설회사 다니고 있어요. 근데 월급 받아서 다 빚으로 나갈 때 어때요? 밑받은 돈이. 이런 아내를 볼 땐 남편 안 미안해요. 많이 미안하죠. 항상 미안해하고 그냥 데리고 사나주는 것만으로 감사할 때도 있고. 진짜 아내분은 정말 뭔가 결심으로 하고 안녕하세요 나오신 것 같은데 이 시간 이후에 또 이렇게 보증이나 상의 없이 뭔가를 또 마음대로 하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? 만약? 못 살도 이제 이용까지 이용까지 담당해야 될... 어떻게 얘기 드셨어요? 어떠세요? 지금 마음이 솔직히... 네.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게끔... 네. 조심하고... 마음이 말할 날 꼭 할 것 같은데... 너무 저쪽의 얘기인데... 몸 매가리가 없고 사람이... 지금은 이제 뭐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하다가 거절을 할지 말아야 할지... 그 다음에 대답하자는 그게 아니라 얘기를 듣는 순간... 아 죄송합니다. 저 힘들겠는데 저 안 돼요. 저 안 돼요. 저 안 돼요. 저 그럴 여력이 없습니다. 이렇게 먼저 거절을 해야 돼요. 여기서 연습 한번 합시다. 네. 응. 그냥 첫 발 내딘다 하고 연습을 한번 합시다. 그러면 엔터테인먼트 형 좀 해줘. 엔터테인먼트 형. 엔터테인먼트 형? 네. 엔터테인먼트 형 좀 해주세요. 그거. 그리고 바로가 그거 좀 해줘. 아는 동생이야. 네. 자. 동생. 예. 이번엔 애들을 키워야 되는데... 의상이 필요해. 의상값이 500이나 왔네. 저거 보내줄 수 있나? 저거 보내줄 수 있나? 저거 보내줄 수 있나? 죄송합니다. 형님. 지금 제가 사는 것도 힘들고... 정말 힘들어서 그래. 다음에 한번... 밥이나 함께 하게요. 죄송합니다. 그럼 밥은 사줄 건가? 잘못하셨어요. 이 형이 밥은 500만 원을 키우는 거고. 밥은 좀 사줄 수 있나? 자. 바로 명의 갑니다. 명의. 여기는 돈 얘기였고. 제가 지금 사업을 하는데... 차를 한 대 더 뽑아야 돼요. 지금 제 명의로는 더 이상 뽑을 수 없는 상태여서... 바로 가겠습니다. 명의만 잠깐 빌려주시면... 예. 미안하다. 더 이상 빌려줄 명의가 없다. 빌려줄 명의가 없다. 빌려줄 명의가 없다. 아, 이렇게 이야기하며...